어 됐다! 예에엥! 출발! 어디로? 아양 하트 센터! 아양! 아양! 저희가 뭐 보러 가죠? 저희는 공연을 보러 갑니다. 무슨 공연을 보러 가죠? 현대무용수는? 1세대 미용수 1세대 미용수 아 미용수야 뿌옹수 1세대 미용수 김상규를 춤추다 마음스토치 오일팔 이렇게 찍으면 더 편할 것 같아 아니 같이 엿둠 보셨다 나와면 어떡해 진짜 나올 것 같아 오늘 메이크업은 갑자기 눈 튀기 아리따옹 로즈 머시기를 섀도우로 이렇게 바르고 이거는 키스미 아이라인 눈썹 그리고 쉐딩하고 입술 발랐어요 숫자는 랩스밍게임 랩스 키스미 랩스 키스미 연예인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잠시만 잠시만 비가 샤비 아야야 아야야 오하이머리 오하이머리 잠시만 만날 것 같고요 공연을 보고 4번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제 아 농상역을 네 세명은 어디 학교 시작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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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요보입니다 저는 원화요보입니다 걸어가는 뒷모습 이거 알제 다라라라라따 다라라라라 다라라라라라라 다라라라라라 어? 저 나영아 오늘 공연을 안주러 하시면 좋겠어요 하하하하 얘네 편의점 간대 어? 할까요? 샘 저희도 편의점 갔다 와도 돼요? 편의점으로 하나 둘 셋 뱅! 오! 힘들어 뭐 먹지? 일단은 초코애몽 너네 뭐 먹어? 결제의 모습 쭈다 쭈고 있어 도라애몽 도라애몽이래? 초코애몽 다 초코 파스트리 따라나와도 돼 하하하하 상여자리가 야성적인 그녀 이로 오 오곽 나 목을 발로 잡았으라고 하하하하 ㅎㅎㅎㅎ 왜? 오, 인공이어 하하하 아하하하 으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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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네, 킹드민이었습니다. 꽃! 여기도 꽃. 어서오세요! 연예인, 연예인. 아쌰! 네. 안녕. 약간 못생기게 나왔는데? 안 해냈어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왜 안 하시나요? 현대보행이 아니어서. 크라우프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옛날에 여기서 통코를 했었는데. 왜? 그때 막에서. 여기서. 여기서. 울 뻔했던 기억이 있네요. 공연 시작! 끝! 어떻게 를pt요? 네, 가장 아주 강연 깊은 공연이었고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더 조절해서 고맙습니다. 오빠가 뭐니 이상해졌나요? 저는 불교에서 체중아도, 체중아도, 체중아. 네, 말을 못 하는데요. 이거, 체중에. 오케이. 그래 그거.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은? 하나, 둘, 셋. 닭발. 지금 하나 먹고 싶은 것은? 지금 하나 먹고 싶은 것은? 광자치 지금 하나 먹고 싶은 것은? 티자 지금 하나 먹고 싶은 것은? 돈까스 지금 먹고 싶은 것은? 치코바 지금 먹고 싶은 것은? 지금 먹고 싶은 것은? 안전 지금 먹고 싶은 것은? 화보기 혼자 먹어 가지고 우유야 우유 저는 날씨도 식당에 연어 정식을 먹고 있습니다 현빈 더블기가 맞았죠? 더블이요 나도 엘져? 오른쪽을 할 때는 오른쪽 윙크해 왼쪽은 왼쪽 윙크해 자 다시 다시 감사합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연을 보고 반항 땅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학원 도착 걸스반 파이브 브이로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호랑이 호 호텁 저희는 공연을 보고 가원에 돌아왔다가 국밥을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5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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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알게 된다 하하하 뭐야 아 언니가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